성중기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 유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으로 하나 된 스타들 기독교 기업 인앤아웃 컴밋에도 인쇄되어 있는 유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쥐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 유한복음 3장 16절이 인쇄된 모자나 티셔츠를 사용한 연예인들 송중기, 비와이, 션, 마이크로닷, 신재호, 제시 가수 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진 왓이짓 모자를 쓴 송중기, 비와이, 마이크로닷 등 연예인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왓이짓은 워리지과 같은 의미로 션의 아이디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션은 John 3.16 왓이짓 모자를 쓴 마이크로닷의 사진과 함께 My little brother in Christ라고 했다. 신학성경 유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로 기독교의 중심적 교리이기도 하다. 한편 션은 스냅백 브랜드 왓이짓의 디렉터로 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위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찾았다가 워리지잇을 떠올렸다며 힙합도 나눔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함께하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왓이짓에 담긴 뜻을 전했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품들 티셔츠 후드티 핸드폰 용품 등이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종교적으로 잘못된 만남이었다. 송중기 종교 결혼 전 기독교 결혼 후 기독교 또는 자료 부족 송혜교 무종교 송혜교는 과거 교회를 다녔지만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 무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미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요즘 청춘들의 고민 결혼식을 앞둔 청춘들의 고민 결혼식을 앞둔 수많은 청춘들은 여러가지로 고민을 한다. 아파트, 예식장, 신혼여행, 패물, 가구, 가전, 쓰드매 등 청춘들의 배우자에 대한 고민 특별히 결혼 정년기의 청춘남녀들은 상대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게 된다. 상대방의 직업, 연봉, 키, 몸무게, 인물, 학력, 재력, 시댁, 처갓집, 제사 문제, 자동차 등등 결혼기도, 러시아 속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 문제이다 서로 사랑함에도 종교 문제로 헤어진 커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특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들은 상대방이 종교가 다를 때는 상대의 이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믿음이 같은 크리스천 이성을 만나지 못해 결혼 정년기를 놓쳐 싱글로 남아있는 여성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물론 종교가 다르더라도 결혼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각자 자신의 종교를 지킨다 따로 국밥식으로 각자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 김대중, 가톨릭, 이효 여사, 기독교, 권사 두 번째, 상대방의 종교를 바꾼다, 기독교로 김국진, 가톨릭, 강수지, 기독교, 김국진이 기독교로 개종함 세 번째, 자신의 종교를 버린다 상대방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 자신의 종교를 버린다 당사자가 만일 크리스천이라면 유통기한이 몇 년 안 되는 인간적인 사랑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을 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송중기 사랑 키포인트 송중기 사랑의 시작, 태양의 후예 송중기 측 송혜교와 뉴욕 데이트, 식사만 했을 뿐 송중기 측 송혜교와 열애 아니야, 친구들과 발리행 섹션TV 송중기 송혜교 발리행 보강 취재 예고 2019년 6월 25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팩트체크 사실은에서는 최근 중국의 한 매체에서 보도한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는 지난 6월 4일부터 15일까지 발리 휴가를 송중기는 6월 7일 발리 공항으로 입국한 모습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포착됐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중국 매체 기자는 많은 네티즌들이 목격 사진을 외부에 올렸고 그 콘텐츠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동반여행을 주장한 것은 네티즌이었다 열애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화보 작업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고 송중기 측은 군함도 제작 발표의 일정 전에 친구들과 휴가를 즐긴 것이라고 밝혔다 발리의 청담동 송혜교 개인 SNS의 사진과 동일한 숙소 발리 숙소 직원 숙소 체크아웃 할 때 그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어요 결국 송중기 결혼 발표 2017년 10월 31일 신라호텔 영민관에서 피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결혼 전날인 10월 30일에 배우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삼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송중기는 결혼식을 끝내고 어느정도 정리되자 제일 먼저 김주혁의 빈소부터 찾아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2월 말 중국의 다수의 매체는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면서 송중기와 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양측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송중기 이혼 결정 단독 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 조종 신청 2019년 6월 27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종을 신청했다는 단독 기소가 보도되었다 3개의 결혼식 주인공 부부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이한 것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채널A가 송중기 측이 귀책사위가 송혜교 측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혼 조종 신청이 송혜교와의 상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송혜교에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전달됐음을 알렸다고 보도하였다 송중기 그리스도의 향기 학신에 송중기 등 기독교인 스타들 산불 피해의 기부 크리천 스타들이 강원도 산불 피해적 주민들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며 선한 영역력을 전하고 있다 연예계 대표 크리천 인꼬부부로 알려진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1억 원을 개척했고 송중기는 3천만 원을 거미와 조종석 부부는 3천만 원을 배우 이민정은 남편 이병헌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배우 박신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제의 구호협회를 통해 3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박신에는 기부 사실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아 소속사 측도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모델 겸 배우 이성경은 5천만 원을 배우 소유진도 5천만 원을 교회 찬양팀 멤버였던 원어원 출신 옹성우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2PM 준호 배우 정경호 함이모 하느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멤버 한혜진 김성원 등도 선행에 앞장섰습니다 송중기 이님에게 예전처럼 믿음의 동욕자들과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하시고 훗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실 때에는 꼭 아름다운 크리스천 배필을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도 송중기님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운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